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슬무지가 심한 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영화입니다. 그리고 영화 보실 때도 그렇지만 극장문을 나설 때도 굉장히 상쾌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볍고 재미있는 그 마음으로 나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박인환 선생님. 이 영화가 무척 재미있고 즐거운 영화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날도 죽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정대영 씨.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가 발렌타인데이 날 개봉을 한다고 알고 많은 연인들, 가족분들께서 보시고 좋은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킨덤대 씨. 저희 김여완 가족, 좀비의 소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약대가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. 주변 많은 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. 저희 김여완 가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홍정아 씨.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환경이 걱정이 돼서 저희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의 바람이죠. 이수경 씨. 저희 단독방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부터 저희 다 같이 개봉일만을 손꼽아 기다렸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가람 씨. 저희 오늘 이렇게 일찍 제작발표회 하는 데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찍었어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